여러분 제일 맛있는 전이 뭔지 알아요? 명절때 친척들 다 모였을때 막 엄청 시끄럽고 정신없을때 엄마가 부치고 있는 전을 몰래 하나 집어먹다가 손등 쓰면 아 야 먹지마 아야 하나만 먹여 이렇게 딱 먹었을때 그 전 인정?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즈김치전 해물파전 감자전 동그랑땡 옛날소세지 호박전 산적꽂이 육전 군맨듀 깻잎전 두부전 얼음식회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아... 맛있네 삶은 고춧가루와 소시지가 크기가 잘 어울려요 아삭아삭 맛있다 고춧가루 여러분들은 여기에 막걸리 드시겠죠? 근데 저는 시켜요 고춧가루 안에 소스도 플레이크로 베이컨 고춧가루 소클 고춧가루 떡 화이트 타입 파티를 썰어ām 국물이 식힌 식힌 겨우 연어 마늘 10% 고고보고 tahun산 시장 난감한 맛 라면은 조금씩ote 같이 먹어요 ranking은 피부를 먹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라면은 라면이 Deadly 라면을 먹던다는 ما이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라면은 라면이 많이 먹어 봤을때 라면이 prefers 꼭 먹기 같아 라면이 더 잘 먹었어요 라면은 라면이 더 맛있고 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라면이 더 짜요 라면이 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은 잘 먹었던 라면이 더 맛있어서 라면이 더 맛있게 먹었어요 고춧가루 양념이 참기름 여러분 제일 맛있는 전이 뭔지 알아요? 명절때 친척들 다 모였을때 엄청 시끄럽고 정신없을때 엄마가 부치고 있는 전을 몰래 하나 집어먹다가 손등 쓰면 아! 야! 먹지마! 아니 아니 하나만 먹어! 이렇게 딱 먹었을때 그 전 인정? 음! 음! 아! 여기가 잘 어울리네요 부끄러워서 너무 맛있어요 당근이 제일 잘 어울리네요 고기도 한참 고기도 한참 굴 끓인 한참 간장 남은 소금 껍질 고기도 새우는 매콤하고 뼈는 고기는 찬양 목욕한 식감이 더 좋았고, 호떡은 고기는 그리고 식감. 저는 바삭하고 고기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매운 고추냉이 고춧가루 남은 전은 버리지않고 이따 먹겠습니다 지금이 딱 좋아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안녕